우리가 고룩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기초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매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. 믿습니까? 세상이 불이하니까 나도 이러고 있다가 손해보겠다. 살짝 비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안 살기로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손해봐요 안 봐요? 하나님이 축복한다. 이런 말 하지 말고 손해봐요 그러면. 그러면 손해본다고요. 그거 각오하고 살자고 말이에요. 주일날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. 아니에요.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보면 망해요. 그거 각오하고 순종하자고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심어 세상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. 십자가의 방법이 왜 십자가의 방법입니까?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 재단에 재물되는 순간 고룩이 완성된 거예요. 믿습니까? 당장 이것이 현실로 여러분 앞에 갈등으로 일어나고 고민으로 등장할 겁니다. 그거 한 주간 내내 또 힘겹지만 주님께서 힘주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수많은 부정한 존재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의 고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. 참가자들의 사랑을 보여줄게요.